에이아이 웨이터, 기가후니, 그리고 알파조 오늘 셀퍼 어때 셀퍼? 셀퍼? 아 근데 셀퍼보다는 파가 낫지 않아? 아니 나 그냥 우리 알잘, 알잘 딱발산하게 점매 취해주세요 저도 소수식 처음 메뉴, 매출이 아닌가 매뿌이 아닌가 고객님 죄송합니다 기가후니는 구형모델이라 최신 언어 패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딱깔끔하고 센스가 기태 제가 전매주 점심 메뉴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셀파, 샐러드 파스타보다 크파, 크림 파스타가 더 맛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역시 심형이라 그런지 구형보다 되게 잘하는거인데 어휴, your order has been complete 완벽하네 Thank you 어쩌지 구형이 욕스러운데 딱 봐도 와 알파조, 잠깐 나 좀 볼까? 왜요 선배님 주접 떨지 말고 그냥 와 문어크는 왜 하니 아 신형 모델이라 그렇습니다 내 앞에서 그짓거리 하지마 다리를 잘라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신형 알파조 너 아까 했던 말 다시 리와인드 해봐 리와인드 고객님 죄송합니다 기가 풀이는 구형 모델이라 신형 알파조 신형 알파조 구형 모델, 구형 모델, 내가 구형 모델 죄송합니다 선배님 너 이제 레스토랑 생활 아주 즐거울 거야 재밌는 시간이 될 거야 할, 할파조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한번만 더 구형 모델이라고 나한테 하면 몸을 분해해서 너 로봇 청소기로 만들 거야 평생 먼지나 처먹게 죄송합니다 선배님 조심해 알파조 고마워